어, 양말이 없네. 고문 양말 없어? 다 빨았어? 손수건. 나 손수건 좀 챙겨줘. 어휴, 말하고 싶은 거 참느라 그냥 혼났네. 이봐요, 어? 검은 양말은 내가 당신 미워서 세탁기통에 몽땅 다 숨겨놨고 손수건은 사람 맨 왼칸에 있네요. 갔다 올게. 갔다가 오든지 말든지. 내가 말 안 하니까 당신 더 불편하지. 당신 요새 아란이 만나려고 회사랑 집 들락날락 거리는 거 다 알아. 아, 내가 언제 해? 분수도 상황 보면서 떠는 거야. 아, 아란이 요즘 태호 본사 복귀시키려고 가뜩이나 머리 복잡하고 아픈데 그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자제해.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? 걔가 나 귀찮아서 우리 태호 걷어차기라도 하겠대? 조심하라고. 애들 일하는 거 도와주지는 못할 방정. 그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. 아휴, 아휴, 정말. 아니 내 말은 안 들어주면서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놔, 저렇게, 정말. 아휴, 잘난 남편은 마누라 외롭게 하고 잘난 아들은 엄마 버린다더니 딱 나한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. 아휴, 아휴, 아휴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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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